오늘은 DC 정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은 DC 정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난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좋아서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정부에서 세금을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지원금은 연간 1인당 35만원 1회 단발성이 아닌 매년 지원을 해주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를 합니다. 상시가 아닌 점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1년 2번 정도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 심사 후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결과는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합니다. 선발 인원은 5,000명 내외이고 나는 신청 자격이 부합이 되는데 미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정이 되신 분들은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방법은 H농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던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점은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안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발급받은 H농협 바우처 카드로 강의를 결제해서 수강하시면 되는데 사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간입니다. 바우처 카드 사용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기간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격증이 모든 것 DC는 당연히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입니다. 만약에 수강하실 강좌가 35만원 초과 시에는 자비 부담으로 차액을 결제하신 다음에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점은 첫번째 바우처 카드는 사용자 본인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강의의 80% 이상은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수강 신청한 강제의 20% 이상을 무단결성 및 미수강 시 중도 탈락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이용 시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이용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이런 중소득층을 위한 교육사업을 매년 지원한다는 점은 정말 칭찬해줄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살아있네! 안그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 좀 더 좋은 스펙을 만드신 후 좋은 기업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들 한번씩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